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춥네요. 자, 뭐 추우나 더우나 하여튼 공부 시작하셨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 160페이지입니다. 등기소 등기관입니다. 그 2장 파트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어쩌다가 가끔씩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있죠? 뭐 하여튼 용어적인 거, 용어적인 거,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그런죠? 거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문제짜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다음에는 등기 절차사항,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거기서 하나씩 이제 집어넣으니까 자, 기본적인 사항만, 시험 문제에 나왔던 사항만 있죠? 그것만 그 용어 파악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일단 등기소예요. 자, 이래서 페이지 160점입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 160점, 뭐에 관한 얘기예요? 자, 등기소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등기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거기서, 자, 의가 나오는데 등기소는 등기사물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법원 조직법에 의한 각 지방법원의 등기구, 등기과 있죠? 등기, 등기과, 등기국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게 뭐냐면 등기국은 우리가 전산등기부를 하니까 뭐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불필요하게 이제, 자, 뭐가 돼서 전산지 등기를 신청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관악등기소, 강남등기소 이런 거 있죠? 이걸 통팹시켰어요. 없애버리고 서울지방법원 등기국이라고 이렇게 서울중앙등기국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이제는 뭘 하라는지 왜냐하면 이제 법무사 사무실 가도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뭐예요? 사무소, 누구 직원들을 사무소, 어디로 등기소를 이제 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내는 게 아니라 뭐를 해요? 다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등기국이라는 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각 지역마다 지역마다 옛날에 서울에는 구마다 등기소가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있는 데도 있고 지금 통폐합한 데도 있고 지방가면, 지방가면 뭐 여튼 지방법원 뭐예요? 지방법원 동치원에 무슨 등기소? 예컨대 만약에 자, 아직도 그 의정부 지방법원 자, 이 고향 등기소 있죠? 어, 아니면 파주 등기소 이런 식으로 자, 현실적인 명칭을 갖는 등기소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가를 보면 그래서 관할 등기소 얘기했을 때 관할 등기소는 자기 관할 예컨대 파주시는 파주시에 대해서 파주시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파주 등기소 가서 고향시에 있는 뭐예요? 모든 뭐예요? 토지나 건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는 어디 가서 고향 등기소 그게 관할 등기소예요. 자기 관할이다. 이제 관할 등기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기억에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 수세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전 또는 등기소 있죠? 그게 관할 등기소예요. 자, 그랬을 때 보통 보게 되면 이 관할 등기소 위반은 절대 뭐예요. 자, 자기 관할이 아닌 자기 관할이 아닌 이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 자, 등기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제 보통 자, 마지막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언제 자, 보통 7회 때 나오고 최근에 이제 한번 자, 이런 질문이 한번 나왔는데 자주 안 나오니까 내용만 이해합니다. 이 관할 등기소의 지정 얘기예요. 지정. 뭘 얘기라고? 관할 등기소 지정이다. 이렇게 관할 관할 등기소 뭐에 관한 얘기라고? 지정에 관한 얘기다. 지정에 관한 얘기 관할 등기소 지정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아니게요.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7회 때 시험이 나왔던 게 그런 얘기예요. 뭐가 시험이 나왔냐면 자, 뭘 달려해서 자, 예컨대 시험 문제 어디에? 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디 관할이에요? 서울 뭐예요? 서울 자, 남부지방법원 뭐 있죠? 서울지방법원 관할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안양 등기소 있죠? 안양 등기소 안양 등기소는 안양 뭐예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있죠? 어, 그래요. 당연히 자, 안양지원 예컨대 수원지방법원 관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 뭘 짓을? 신축건물을 줬어요. 자, 뭘 줬다고? 신축건물을 짓다. 신축건물. 그러면 자, 이 수원 같은 데는 수원고등법원이 생겼죠? 고등법 생기니까 자, 이 문제 자체는 뭐예요? 문제 자체는 자, 뭐가 안 돼? 이제 자, 수원고등법원이 생김으로써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어디 의정, 서울 뭐예요? 서울지방법원하고 자, 의정부지방법원 있죠? 고향등기소 있죠? 어, 고향등기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 서울이 있으면 서쪽에 있죠? 고향시 여기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섰다. 아니면 뭐예요? 이 건물이 들어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 어디 의정부지방법원하게 되면 이 상급법원장이 누구냐 하게 되면 서울 고등법원장이 상급법원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단독주택을 졌다든가 건물을 졌다든가 우선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서울역 있죠? 서울역은 어디하고 어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서울역은 용산구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을지로 있죠? 을지로 을지로 중구 있죠? 중구 이렇게 관할을 달리해서 거기 서울, 서울역 청사가 새로 친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관할을 달리해서 건물을 졌으면 이 건물의 보조등기는 이 건물 소유권자가 어딘가 가서 신청하죠?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이 상급법원에 뭐예요? 제출하고 그 상급법원장이 여기서 가라 하든가 이쪽 가서 하라든가 자, 이렇게 모아준다는 얘기니까 지정해준다. 그래서 거기 그 A에 줄만 쳐놓으세요. 한 개의 부동산이 거기 161쪽 위에 하나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을 때는 등기인청과의 신청에 의해서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누가 상급법원장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정을 한다. 이렇게 써놨죠? 줄이나 터놓자. 이해만 하지 않죠? B번에 그런 얘기예요.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도 지정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건물이 하나가 아니라 단지 있죠? 아파트 단지 다 하게 되면 자, 어디 여기가 이제 뭐예요? 고양시과 여기가 이제 서울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그 경계를 중심으로 해갖고 서울과 뭐예요? 어디에? 고양시에 뭐예요? 아파트에 들었었다면 이것도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당연히 지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니을 아, 물론 이제 거기 B번에 두 번째 다만 건물 대지 일부의 관할 변경에서 한 개 건물이 두 개 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칠 때는 종종 관할 등급 가능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질 때 처음부터 질 때 뭐예요? 관할을 달리해서 짓는 거는 뭐예요? 지정을 받아야 되고 지정 받죠? 자,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원래 뭐예요? 원래 A라고 하는 등기소의 관할에 신축 건물을 줬다가 뭐예요? 관할의 변경이 생겨서 일부가 요만큼은 B관할로 됐다 하게 되면 그냥 옛날 종전의 등기소가 그대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관할을 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정이 아니라 뭐예요? 위임에 관한 얘기예요. 위임에 관한 얘기다. 위임에 관한 얘기다. 자, 그럼 위임에 관한 얘기는 뭐냐? 아니게요. 자, 그러면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대보원장은 어느 등기소에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교통불분 업무량에 고려해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를 위임해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등기사무에 처리에 합류성을 둔 것이다. 아니게요. 관할 등기소가 뭐예요? 관할 등기소가 일시적으로 뭐하는 거예요? 이제. 일시적으로 위임시켜서 바뀌게 된다. 아니게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그 위임권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이게 대보원장이에요. 대보원장이다. 아니죠. 그죠? 이 관할 등기소의 지정권자는 누구고? 상급부분장이에요. 이 상급부분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관할의 위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 하천이 있죠? 하천이 몇 년 만에, 백 년 만에 뭐예요? B가 만이어서 이 다리가 뭐예요? 다리가 유실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지역은 이 지금 뭐예요? 가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가? 옆에 있는 A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예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지역은 뭐예요? 이 나라고 하는 지역은 다리 건너서 이 뭐예요? B라고 하는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예요. 그럼 어디에 있는? 이 나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리가 유실돼서 자, 교통불편에 대해서 뭐예요? B라고 하는 자기네 관할 등기소를 못 가죠? 그랬을 때 대본장이 뭐예요? 위임 시켜줘요. 어디 가서 하라고? A라고 하는 등기소에 가서 하라. 이제 이렇게 위임한다. 이게 뭐예요? 자, 등기사무의 위임이다. 자, 그 다음에 관할 위반 등기는 절대 무효고 등기관이 뭐한다고 그랬어? 이거 직권 발산다. 이렇게 써놨죠? 근데 관할의 변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어느 부동산 수재지가 갑 등기소의 관할을부터 을 등기소의 관할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인구가 폭파하면서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원래 영등포구가 또 나눠져서 관악구가 됐어요. 그래서 영등포구에 영등포 등기소가 있고 관악구에 관악 등기소가 있고 그 다음에 관악구도 이제 인구가 팽창하니까 또 나눠져서 노량진이 있죠? 이제 동작구가 됐어요. 그래서 동작 등기소가 생기고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자, 이렇게 뭐에 의해서 자, 한마디로 관할의 변경은 관악구 생전구역 변경 있죠? 뭐 예컨대컨 법원 조직의 조직에 대한 변경에서 이렇게 관할 등기소가 바뀔 수 있어요. 이걸 관할의 변경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내용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종전에 이제 여기 있던 뭐예요?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어디에서 이쪽 지역이 옛날에는 뭐예요? A라고 하는 A라는 등기소였는데 이제 B라는 등기소로 바뀌게 되죠? 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등기소에 이 지역에 있던 옛날 등기부를 어디로 옮겨줘야 돼요? 이 B라는 등기소로 이제 자, 옮겨준다 아니게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자, 영등포부를 관악구로 바꿔야 되니까 이 새로운 신 등기소에서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래서 여기 그 162페이지 맨 위에 그런 말 쓰여 있죠? 관할 전석의 사유가 행정구역 변경에선 경우에면 이송받은 신관할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행정구역 명칭 부동산 소재지 바꿔 놓으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한다. 자, 그 다음에 등기사무에 정지예요. 뭘 정지라고? 등기사무에 뭐라고? 사무에 정지에 관한 얘기다. 등기사무에 정지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때는 대법원장은 뭐한다는 얘기예요? 기간을 정해서 그 사물을 명할 수 있다. 이 정지권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이다. 자, 등기사무에 정지라는 게 대법원장이에요. 아,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으면 그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등기사무를 정지할 수 있는 거. 일정한 기간,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2020년도, 22년도 1월 뭐예요? 10일부터. 2022년도 뭐예요? 예컨대 4월 때까지 등기사무를 정지한다. 자, 그 기간 동안에 등기를 만약에 했다면 절대 뭐예요. 등기에 뭐한다는 얘기예요? 직권 말씀입니다. 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무슨 단어가 나오면 자, 이런 식으로 정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정만 달라요. 남은 일은 다 누가 하는데? 대본장이 하는데? 이렇게 대본장인데 뭐예요? 지정만. 자, 관할 등기소 지정은 상급법원장. 등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누구? 지방법원장 지원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 있죠? 거기 162페이지. 자, 등기관의 의의. 그래서 등기관의 지정 나오죠? 그래서 등기관의 지정 나오면 등기관은 지방법원 동지원 등기소에 근무하는 자, 법원서기관. 법원자 동그라미. 등기사무관, 거기 등기 동그라미. 자, 그러면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 주사부 중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자만이 등기관이다.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지정하는 거. 이게 뭐예요? 등기관. 이게 나오죠? 등기관. 이 등기관은 뭐예요? 등기관의 지정에 관한 얘기인데 이 등기관의 지정은 누가 한다고? 자,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해요. 누가 한다고? 지방법원장. 자, 이렇게 지방법원장. 누가 동지원장이 한다. 지원장이. 누가 하는 게 아니라고 대본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이란 단어. 이 지정이란, 이 지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절대 대본장이 들어가면 틀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정은. 자,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는 뭐예요? 등기관의 지위 있죠? 지위. 그 다음에 책임이 얘기 나오는데 그 163페이지 뭐냐면 등기관의 고위과실, 중과실 나오는데 등기관의 등기사물에 있어서 뭐예요? 고위경과실에서 사인에게 손해했을 때는 자, 국가가 국가 등기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을 해요. 다만 뭐라고? 그 중과실일 때는 뭐예요? 중과실일 때는 국가가 등기관한테 구상권 행사한다. 이렇게 써놨죠?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자, 공무원의 뭐예요? 과실에 의한 경우에 사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뭐예요? 고위과실. 고위과실죠? 배상을 뭐예요? 부동산등기법에서 배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자,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을 한다. 이렇게 손해배상한다. 그렇게 이제 한번 줄쳐놓고 이해해두지 않죠. 자, 중과실일 때는 뭐예요? 중과실일 때는 국가가 배상하면서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자, 실수한 누구한테 공무원한테 뭐예요? 너 토해내라. 우리가 뭐예요? 네 실수로 우리가 뭐해야 됐다. 배상했으니까 토해내라. 이게 구상권이라고. 요거만 이해해주세요. 그 다음에 업무처리 제한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자, 업무처리 제한하는 것은 자, 그 163페이지 1번 등기는 사건 관계에 중대한 뭐라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등기사무에 엄정, 뭐예요? 엄정한 지평을 위해서 등기법은 다음과 같은 재촉사유 있죠? 그런 사항을 업무처리 제한을 뒀어요. 재촉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업무처리 제한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2번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친족이 등기인청일 때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인, 성년으로서 그러니까 그 친족이란 말은 그거예요. 배우자 있죠? 그 다음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우리가 8촌인데 여기 그 밑부분은 8촌인데 여기는 뭐예요? 사촌인으로 제한했어요. 자, 인청 뭐예요? 사촌인의 혈족과 사촌인의 인청. 인청은 혼인관계로 맺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촌까지니까 5촌 당속 있죠? 그거까지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5촌 당속은 상관없어요. 근데 자, 그런 관계였던 자도 이제 뭐예요? 배우자가 끝난 것도 같다 그러면 만약에 이혼한 부인이 등기하러 왔어요. 웬만하면 네가 등기소 한번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호도 다시 한 번이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뭐예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리한 쪽으로 등기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제한사항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건 절대 무효는 아니에요. 무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쌍가립은 업무 처리 제한의 절차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않는데 하고 싶으면 자, 그 당의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한 성인 이명예 뭐예요? 참여 조서 어? 조서 쓰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뭐예요? 위반했다 하더라도 뭘 아니다. 절대 무효는 아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만 이해두자. 자, 재정보증제도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은 전산조리 지정해서 등기사물을 처리할 때 자, 뭐예요? 처리할 때 자, 이 등기관에 어, 뭐예요? 등기관에 불법행위에서 뭐예요? 손해배상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뭐예요? 재정보증제도를 운영한다. 참고로 보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일상은 뭐냐면 항상 뭐라고 다시 얘기했지만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정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자, 이 지정이란 단어 이 지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대본장이 나오면 안 된다. 지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누가 나오면 안 된다고 대본장이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위임이라든가 정지권자라든가 있죠? 그 사람들은 대본장이다. 하여튼 지정은 등기관에 지정하는 것은 지방보원장, 지원자 등기소를 지정하는 것은 상급보원장 그 내용만 보자죠. 자, 넘겨 보시면 이제 등기부에 관한 등기에 관한 장부예요. 그래서 우리 등기부 얘기인데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이렇게 등기부는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왜?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선박이나 항공이나 공장, 재단 등기부가 아니라 이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하고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있죠?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종류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를 배운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종류가 있다. 자, 그럼 여기 참고사항으로 해서 용어에 정의해서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전산정보조직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전산정보자료 등기 정보자료를 대본규칙이 정하는 바에서 편성하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때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편성한다라고 맨 끝에 편성이라고 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헷갈리지 않아. 등기부는 뭐하는 거라고? 편성해요. 근데 만약에 등기부부는 뭐예요? 등기부가 동일한 내용의 기억장치니까 부분이라고 하고 거기 보세요. 등기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필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있죠? 여기다 등기기록이란 말을 빼고 등기부란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등기부는 꼭 뒤에 뭐로 끝나야 돼요? 편성이란 단어로 끝나야 된다. 그걸 좀 이해해야 되잖아요. 등기부란 편성하는 것이다. 등기기록이 뭐예요?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참고로 보자. 자, 그럼 165페이지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우리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등기법 그래서 부동산등기법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가 두 종류예요. 근데 거기 임목등기부, 선방, 공장재단 있죠? 임목, 선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죠? 이거 등기법에 포함이 안 돼요. 부동산이 부동산등기법에 포함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임목이나 선방은 부동산 아니에요. 잘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등기부의 편성 있죠? 이 등기부의 편성은 편성은 물적 편성주의예요. 뭐라고? 물적 편성 뭐예요? 물적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죠. 자, 물건을 힘으로 등기부를 편성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적 편성주의란 말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물건 중심이에요. 근데 뭐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적 편성주예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소재지 있죠?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를 편성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 따지면 뭐 어디에 예건데 뭐예요? 뭐 광주, 대구 있죠? 뭐 전주 어디 제주도에 땅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 지역 광주에 있으면 광주 등기소예요.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도 등기소에 등기부를 만들죠? 근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자, 어디에 사람 중심이니까 그 사람 주소지에 만들어 놔요. 자,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물적 충전, 물적 편성주이다. 그래서 이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적으로 뭐예요? 구현하는 방법으로써 이 물적주의 1부동산에 항상 뭐예요? 1부동산에 뭘 둔다니까요? 1등기 기록을 둬요. 1등기 기록을 둔다니까요. 자, 물적 편성주의의 뭐예요? 구체적인 표현 방법 구현하는 방법으로써 이 부동산 안에 토지가 하나 있으면 토지 하나의 1등기 건물을 쓰면 건물 하나의 뭐예요? 1등기 기록이다. 공동용지가 아니라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어떤 갑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뭐예요? 한 20개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표제부에 20개 쓰고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보존된 게 갑이다. 이렇게 공동용지를 하지 않겠다. 자, 이 갑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100개 갖고 있으면 그 100개라는 등기부에 자, 첫 번째 뭐예요?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갑 두 번째 갑, 세 번째 갑 이런 식으로 100개의 등기부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을 뭐예요? 물적 편성주의 원칙으로써 자, 원칙으로써 자, 하나의 부동산 뭐가 있으면 이 건물이 있으면 건물도 뭐라고 하나의 부동산의 1등기 기록 1등기 기록은 뭐예요?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울구가 있다. 표제부, 갑구, 울구 그럼 도대체 왜 표제부, 갑구, 울구라고 썼냐? 갑구는 뭐고 울구는 뭐냐?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뭘 해야 돼요? 자, 1929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왜 갑구냐? 옛날에는 뭐예요? 그 일본 놈들이 와갖고 등기부 처음 만들어서 적용을 할 때 자기 걸 자기 걸 이제 그대로 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쓰죠? 아라비아 숫자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기 있죠? 그런 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뭐예요? 제 아는 진의 그 큰 저 있죠? 큰 뭐예요? 그 큰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자, 이름이 뭐예요? 갑진이에요. 둘째가 을진이고 셋째가 병진이고 이렇게 갑을병으로 가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갑표제부는 말 그대로 표시사항 토지나 건물의 표시사항이니까 표제부고 갑구 있죠? 소유권이고 을구는 뭐라고 소유권 이외에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 한 자, 20년 전에 어떤 숨을 땜 먹은 친구가 한 5월에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조용히 쉬는 시간에 와서 이해가 된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 교수님 병구는 언제 나와요? 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저 강의 한 30년 됐지만 그 당시에 이제 하하하 그 당시 병구인지는 않냐 그건 처음 들어봐갖고 저도 약간 문화적인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 속으로 그 친구가 확실하게 이해할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서 그 친구 앞에서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잘 보라 그래서 뭐라고 병구 없다. 딱 얘기해줬습니다. 절대 병구는 없다. 우리나라는 절대 뭐라고 병구는 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친구는 이제 뭐예요 시험에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설마 저런 친구가 붙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재수하러 또 왔어요. 12월 달에 합격자 발표 끝나고 12월 달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는데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그 누가 그 직원이 막 쫓아올라와요. 쫓아올라와갖고 갑자기 교수님이 죄송합니다. 저 친구 붙어왔거든요. 연락 알려주러 왔어요. 그래서 저도 연락 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시험지를 자기 딴에는 밀렸어갖고 떨어진 줄 알고 체념을 하고 재수를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밀려 쓴 게 붙어왔고 저도 그때 이제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아 세상은 모르는구나. 공부 잘한다 해서 또 잘하는 사람은 또 밀려 써서 떨어지고 또 못하는 사람은 밀려 써서 붙고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도 운이에요. 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제가 강의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냥 건강하게 일단 가봐라. 가봐서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촌운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얘기니까 공부할 때 건강관리 좀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붙을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1부동산 1부동산에 재건대 만약에 뭐가 있다면 토지도 있다면 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 있죠. 표제부 갖고 뭐라고 울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부동산에 1등기 기록이란 그런데 이 1부동산 1등길이 예외가 있다는 거죠. 뭐 예외라고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에 뭐예요. 1등기 기록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있다. 아니게 예외가. 예외가 뭐냐. 84년도에 집합건물소임이 관례가 난 법률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하자. 집합법이라고 하자. 집합법. 자 어디에 토지에 1등건물을 줬는데 이 건물 내부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서 개개의 구분건으로 구분시켰어요. 그러면 일단 뭐예요. 구분건물이 대신은 기본적인 요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에요. 객관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 있어야 돼요.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수익권자의 주관적 의사예요. 내가 이 집을 뭐라고 구분건물을 하겠다라는 수익권자의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뭐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내가 돈이 많아서 단독주택으로 하고 단독건물로 하고 내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임대리한테 임대차해 갖고 돈 벌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자 구조상 이용상 건물 구조상 천정하고 사방 벽렬이 구조적으로 독립돼 있어야 돼요. 이용상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가 각각 독립돼 있어야 돼요. 내 집 문 열고 나와야지 남은 집 문 열고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이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구분건물로 뭐라고 할 수 있다 얘기해야 돼요. 하여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단독건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그 내용을 이해해 주자죠.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해서 이거 하나하나를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만약에 뭐예요. 아파트 한 동을 판다 그러면 공부할 거 없어요. 그 재보래요. 아파트 한 채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민법 시간에는 집합건물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등기법 시간에는 구분건물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 구분건물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개개의 하나하나를 뭐예요. 예컨대 101동에 1층에 뭐예요. 1층에 자 1025를 팔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가 물건 면동의 객체가 되니까 등기법 시간에는 자 무슨 건물로 구분건물이란 단어를 주로 많이 쓰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이 구분건물 하나하나가 구분건물마다 1등기 기록인데 왜 예외를 뒀냐 아니게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65쪽에 그 방가리에 입은 등기 기록에 뭐가 나와요. 편성방법 나오죠. 그래서 거기 1번에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에 원칙 써 있어요. 부동산기법은 등기부의 편성에 있어서 물접 편성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1부동산의 1등기 기록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은 등기부는 한필 토지 또는 한동건물에 대해서 한계 기록을 사용한다. 한계 기록. 그런데 구분건물이 예외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조금 그렇게 별표하시고 그 내용을 보자. 등기법은 집합건물인 1등기 기록을 구분한 각 구분건물마다 1등기 기록을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 안전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시세요. 1등을 건물한 구분건물에 대해서는 1등건물에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동그라미 시고 전부의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전부에 사용한다. 그 내용을 이해해보지 않죠. 그러면 일단 이 법에서 하나하나를 팔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1부동산 1등기 기록으로 해서 이 법에 의하면 이게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죠. 자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건축업자들이 지금도 지금도 뭐예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건축업자들이 업자들이 자 뭘 짓고 구분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자 옥탑을 짓는다. 옥탑을 옥탑을 짓다 보니까 옥탑을 짓다 보니까 이 옥탑을 산 사람은 나중에 뭐예요. 이걸 재건축할 때 이 땅에 대한 대지권 비율이 있죠. 지분이 없더라. 지분이. 땅 지분이 없어요. 그래서 종전처럼 하나하나마다 1등기 기록이 아니라 뭐예요. 1동 전체 표제부를 하나 만들어 놓고 1동 전체 표제부 있죠. 그래서 표제부에 자 이 위에는 뭐예요. 1동 건물 표시하고 아래쪽에 뭐예요. 자 땅에 대한 권리 표시를 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그 다음에 각이 이제 뭐라고 101호 그 다음에 1025 1층에 1025 2015 뭐라고 2025 있죠. 자 이렇게 각자 표제부 전유분 표제부하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갑구울구를 만들어 놓고 이걸 통째로 다 묶어 놓고 뭐예요. 이걸 1등기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자 예컨대 101호를 사고 싶어요. 등기부를 뭐 했어요. 열람에 보니까 아 큰 건물 표제부에 큰 건물 표제부에 뭐라고 이 작은 건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자 이 구분 건물이 4개가 있죠. 근데 분명히 4개인데 가서 현장 가서 뭐예요. 그 건물을 보니까 어? 옥탑까지 5개요. 의심스러우면 사지 말라니까. 잘못 사봐야 되면 뭐가 없어요.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공식 일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자 하나마다 하나마다 이 법에 의해서 하나마다 팔 수 있으니까 하나마다 1등기 기록이 아니라 이 구분 건물은 이렇게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분 건물은 1등 건물 전부에 뭘 둔다는 얘기예요.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래서 이제 쉐이브제 등장하면 항상 구분 건물 이게 나오면 그냥 그냥 일반 단독 건물은 자 뭐예요. 그냥 1부동산에 뭐라고 1등기 기록이에요. 근데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뭐예요. 맨 끝에 1등기 기록 앞에 중간에 뭐가 들어와야 되니까 구분 건물 전부가 1등기 기록 구분 건물은 전부가 1등기 기록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일반 건물은 뭐예요. 일반 건물은 그냥 하나의 토지나 건물이나 토지나 건물이나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기록인데 구분 건물은 1부동산 1등기 예외로서 예외로서 법에서는 하나씩 팔 수 있다고 정해놓고 그러면 이게 하나마다 1등기 구분 건물 마다 1등기 기록인데 항상 기대문제로 뭐예요. 구분 건물은 전부 1등기 기록 통째로 다 묶어놓고 왜 이 지금 뭐예요. 이 1등 건물 내부에 구분 건물이 몇 개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전부가 1등기 기록이다. 전부가 1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자 이해해두지 않죠. 다음 뒤에 이제 166페이지 구성 있죠. 구성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성은 전부가 1등기 scor 10 1등기 증명